정말로 끝까지 힘을 다 쓸 때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애를 쓸 때가 있고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막 기운을 쓰긴 쓰는데 하던 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원래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는 많이 썼는데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신성을 깨워서 이게 혼신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너무 많이 쓰면 그냥 이렇게 덩달아서 나오는 얘기가 고생했다 이래요 혼신을 다한다라는 게 바로 힘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용신과도 같은 겁니다 신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을 쓰려면 편협하게 치우쳐서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찾아서 힘을 쓰는 게 바로 진짜로 힘을 쓰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힘을 쓰게 되면 그것은 진짜 신을 쓴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선두에서는 용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쓴이 고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쓴이 상생으로 결과를 맺을 것인가 그건 바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강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자는 내 중심자리에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자리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누가 어떤 가치를 딱 기준으로 해서 힘을 쓰고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지 계속 자신의 중심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혼신의 힘을 써서 상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힘을 쓰고 또 기운을 받습니다 이 힘을 쓰고 기운을 받는 이 모든 행위가 나만의 상처로 남는 고생이 아니라 상생으로 그리고 성장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므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혼신의 힘으로 중심을 세우고 이 신을 써서 반드시 꼭 이루어내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